산림청이 산불 끌 때 주력으로 쓰는 러시아산 헬기가 부품 문제로 3년 안에 모두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대신 공군 수송기를 빌려 쓰기로 하고 관련 예산 80억 원을 편성했는데 공군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산림청은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로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29대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3년 내 전량 가동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산림청은 대책 중 하나로 공군 수송기 C-130H 기종을 빌린 뒤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 진화 작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물탱크 한 대 값인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하지만 전력 손실을 우려한 공군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. 산림청과 사전의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예산을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 오히려 물탱크를 장착하기 위해 수송기를 개조하는데 한 대당 21개월의 시간과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적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공군 수송기를 빌리지 못하면 산림청은 물탱크만 확보한 뒤 활용할 수 없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협의도 안 끝났는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? 현실 가능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. 산림청은 공군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거라며 미 공군에서처럼 기체 개조 없이 수송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JTBC 강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 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JTBC 뉴스 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